안녕하세요. 신데니트 입니다. 오늘은 젤모직 울 2가지를 보여드릴게요. 2188번 이구요. 이거는 30수 이합으로 5가닥 5mm 정도 사용하시면 됩니다. 4.5에서 5mm 정도 사용하시면 됩니다. 옅은 그린색. 파스텔 그린색인데 이태리 울 중에 2172번 보다 약간 더 진합니다. 그리고 2189번 이구요. 이것도 30수 이합이거든요. 이거는 벽돌색 컬러 벽돌색 컬러로 좀 작아서 사용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. 갈색에 자주색이 살짝 들어간 그런 느낌의 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